자 마술을 모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마법이야. 아시겠어. 안녕하세요. 제가 데뷔가 빨라요. 제가 이제 마법사기 때문에 1592년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습니다. 강의 경력 480년 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영어 마법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마법같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준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어 오납률 TOP5의 해설 강의는 말이죠. 마법같은 블루꾸문 교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블록별로 구문 학습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월 모의고사의 어떤 측면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느낌 오셨어. 자 마술을 모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마법이야. 아시겠어. 여러분들의 성적이 내려갔다라는 거 그게 마법이라고. 아시겠어요. 적당히 하시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일단 EBS 연계가 안 돼버렸어. 간접 연계. 사실상 소재 연계. 의미가 없어요. EBS를 공부하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EBS 연계가 상당히 안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9월 모의고사 때도 똑같다. 이러면 이제 폐작이에요. EBS가 나락을 간 거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표 문제가 정답이 2번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당일날도 5번부터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별 차이 없어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가 순서에서 아쓰바가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준비되셨나요. 영어 5등급이라고 하는데 영어 5등급은 내가 봤을 때는 강의보다는 그냥 네 지금 책걸상에 걸쳐있는 여러분들 그냥 수능 영단어를 외우세요. 제발. 제발 좀.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오답률 탑5.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감성이었는지 제가 바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7번 순서예요. 지시사, 접속사 중요한다는 건 다들 아시겠고. 제가 뭐 전체 다 이렇게 막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전에 여러분들 뇌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요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칼라가 있는데 이 마법같은 블록 꿈은 교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문법적 범주를 나눠가지고 색깔표시 다르게 했어요. 아 요 알록달록한 구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문장들이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A를 읽지 않아요. 자 A를 절대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A는 무조건 X야. 어떻게 아시바야. 말이 안 되잖아. 절대 읽지 않아요. B부터 읽죠. Assume that ship your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요렇게 들어가죠. 아 느낌 없어. 여기에 이제 D가 나오는데 원래 A of B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뭔가 이 지시사라든가 요런 어떤 접속사라든가 요런 걸로 나한테 힌트를 줘야 되는 느낌이 없죠. 자 C.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개국룰이야. 자 one key input is low-cost steel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아 뒤에가 좀 아쉬워. 그러니까 벗은 나왔는데 C가 정답은 맞거든. 근데 이걸 먼저 찾아낼 수 있었을까? 난 없었다고 봐. 이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느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B도 아니고 C도 아닌 것 같아. A는 당연히 아닐 것 같아. 이 상태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다 읽어봐야 되죠. 자 읽어봤는데 A를 쓱 읽어보니까 여기에 good outcome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bad outcome이 나와요. 근데 B를 읽었더니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여기서 지려야죠. 이게 사실 좀 구조가 달라. 기존 순서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기존 순서는 앞 문장에 힘을 줬다면 요거 뒷 문장에 조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B 다음에 바로 A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 요걸 찾을 수 있었나요? 요거 찾으면 이제 쉽잖아. 요거 찾으면 이제 쉬워요. 자 C도 한번 쭉 읽어봤더니 뒤에 the thinking of potential, still investors and the regi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강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B 초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still 이렇게 나오면서 강철도 연결이 되죠. 느낌 오셨어? 그래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C가 달린다. 요렇게 해서 정답이 CBA가 들어갔어요.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얻어갈 게 쓱 이렇게 좀 많진 않습니다. 일단은 정관사 더가 앞에 가리키는 게 아니라 뒤에 A of B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요 이렇게 two possible outcomes로 요렇게 좀 때릴 수 있다라는 구조. 요거 충분히 수능날 출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 두 가지 정도만 챙겨가면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괜찮나요 여러분들? 37번의 정답은 뭐였다? CBA가 된다. 아시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입니다.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섯 문제를 지금 제가 왜 했는지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첫 문제 하고 나서 39번 같은 경우는 힌트를 많이 안 줘. 힌트를 많이 안 줘. 자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아 이거 너무 힌트 없죠?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낮아진 환경에 대한 반응성.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아무런 힌트. 요 정도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잠에 대한 계속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요렇게 들어가면서 이 on the other hand 여러분들 자꾸 이와 반대로 하면서 꼬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요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잠에 대한 장점을 앞에 쐈는데 뒤에 잠에 대한 단점이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요게 하나가 좀 포인트였어요. 요거 좀 많이 모르셨어요. 집중을 하라고. 왜 네가 5등급인데? 이미 해설강이 안 들어. 해설강이 들어야지 얘들아. 그치? 자 이 밑줄치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잠에 대한 장점 가는데 여기 보시죠.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자 이러한 잠재적 대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 잠재적 대가가 앞 문장에 나오냐? 나오질 않아요. This creates responsive to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대한 낮은 반응성. 요게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요게 this potential price. 가 되겠죠. 요거를 잡아내지 않았다면 절대 문제 풀 수 없어요. 정답은 5번이다. 자 요거는 어떤 걸 알아가셔야 되냐면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단절 사이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 측면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문장이 다시 나올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수능 때 적용을 해야 되죠. 느낌 오셨어? 선생님 너무 귀여워서 끼 묻고 싶어요. 문제나 펴세요. 문제나 펴주시고. 어떤 그 비주얼은 마케팅적인 요소예요. 뭐 이해가 안 될 건데. 암튼 좀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자 34번인데요. 요것도 지루해요. 불쇄 내용인데.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윤부부 박사인가요? 외지인. 외지세하고 내지세하고 가능하는 게 다르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싸브라싸브라 가다가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전 읽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좀 확보해야 돼. 자.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does this. 와 디스 너무 중요했네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디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This result. 연구와 결과 이런 느낌으로 지문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연구와 결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무조건 결과죠. 무조건. 결과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돼요? If the same neighbor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ce separating the territory,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그러니까 이웃세하고 테스트 받는 세의 거리를 떼 놓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예요. However, this difference is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occurred only when the neighbor song was played at by the loudspeaker. Please say the boundary between the neighbor's territory and territory of the verb being test.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토 중간에 딱 했는데 이제 separating, 영토 중간이 아니라 분리시켜버리니까 소리를 뭘로 인식합니까? It was treated as the stranger. 이웃이 외지인이 돼버렸네? 외지세과 돼버렸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거리때문에 차이가 있다. 거리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핵심은 뭐다? This result 보고 빈칸의 근거를 앞에서, 바로 앞에서 찾았어야 됐다. 느낌 오셨어? 괜찮아? 이 느낌? 4번. The robin's associate... 아, 너무 중요하다.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다. Locality. 거리 나온 순간 위치 딱! Peripherase 해주면서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지. 느낌 오셨어? 지문들 자체가 전혀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던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아! 스바! 에헤... 수능 18년 역사상 순서 최악의 오답률이었습니다. 28%를 달리고 있어요. 거의 뭐 4명 중에 3명 틀려버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힌트가 많았어. 자, Spatial Reference Points. 어떤 공간적인 참고 포인트가 Are larger than themselves. 그 자체보다 크다? 뭐야? 중요하다고. 자, 근데 Land Mars. 유명한 장소가 Are themselves,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s around themselves. 그니까 그 명소 그 자체하고 그 주변에 이웃들까지 포함하고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약간 문화적이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이해 안 됐죠. 자, 우리는 A를 보지 않아요. A 안 봐. B로 딱 넘어. 나! 디스 세 번째야.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거 수능에 무조건 나와. 수능에 디스로 정답 선지 안 나오잖아. 은퇴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4번 나왔거든. 무조건 나와. 오감영어의 명예를 걸고 이거 한번 소신바로 하겠습니다. 디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비대칭적인 느낌이 나와줘야 돼. The remarkable finding. 순서나 삽입 둘 다 똑같은데 지시사나 접속사 말고 이런 내용적인 아까 two outcomes도 있었죠.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으로 연결이 가능하... 이거 중요해요. 디스 그 다음에 파인딩. 파인딩 뭔데요? 결과물.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리서이처 끝났죠. 빈칸 34번도 우리가 연구하고 결과에 주목했죠? 이거 나올 것 같아 나는. 써먹을만 하거든요. 자 연구자들 나와서 연구했죠? 그럼 연구하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온다니까? 파인딩으로 바로 지켜줘야 돼서 AC가 돼버려. 비대칭성이 근데 여기 나와버려. 명소하고 일반 장소. 그 다음에 일반 장소하고 명소 간의 거리가 달라버려. 이러한 비대칭성. 나와버리고 AC가 됩니다. 너무 어려웠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내봤더니 애들이 많이 틀려줘. 변별력이 있어.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어느덧 마지막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2점짜리란 말이야. 평가원도 예상을 못했어. 문장이 짧아. 근데 다 틀렸어. 한 칸짜리 빈칸이잖아. 이거는 긍부정파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한 칸짜리 빈칸은 내용이 해도 내용이 했는데 이 긍부정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and paleontology and our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e main struggle 자 여기까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미술 쪽에서는 수집이 중요했군. 이거 딱 들어오잖아. 미친 사람 수준이야. 네가 리얼 공감력을 이명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첫 번째 날라갔다. 느낌 오셨어? 절대 이해 안 돼. 죽어도 이해 안 돼. 근데 모러블이 나왔잖아. 이것도 미쳤어. 얘? 누가 수업 시간에 똥을 싸지? 아 참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조는 거... 이것도 이해 안 되죠? 왜? 해석이 안 되거든. 미술관하고 대학의 거리가 멀어져.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까지 물체에 대한 생각이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통로라는 생각 자체가 무너지죠.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지금 collect 하는 게 안 좋다고 두 번 나왔거든요? 이거 해석은 안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제가 빈칸을 포함한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 자, collecting이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exacted mirror 단지 to indicate the pursuit of 빈칸. Collect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 파악한 문제를 맞췄어요. 내가 봤을 때 왜 많이 틀렸냐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선지가 이해가 안 되죠? 3번을 못 찍어요. 왜? secondary가 뭔 말인지 몰라. 두 번째의? 이런 끝나는 거죠. secondary, 부차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답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오답률 1등이었던 이유는 단어 공부죠. 100%야. 이거 대충 안 좋은 거 들어간다는 건 알았거든? 근데 여기까지 안 와. 근데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아트 나왔죠? 아트. 그 다음에 여기 뮤지엄 나왔죠. 와, 이거 좀 연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뮤지엄을 뭘 하는 곳이죠? 수집하는 곳이죠. 대학은 뭘 하는 곳이죠? 과학 같은 학문을 하는 곳이죠. 수집하는 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죠, 수집하는 건. 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과학은 이제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과학적 현상 같은 거. 아트하고 뮤지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수집의 역할은 그쪽으로 가고 과학은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집의 중요성은 세컨더리, 부차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빠르게 오답률 탑5 이렇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가 담는 어떤 그 포인트들? 형식적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구평에 다시 나오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느낌이 안 와요? 저보세요. 이것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돈 내고 들어! 돈을 안 내고 제 거를 들을 바에야 돈 내고 그 사람들 걸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데뷔가 빨라요. 제가 이제 마법사이기 때문에 1592년.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습니다. 강의 경력 여러분들 480년 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법 같은 블록구문 제가 해석 기적도 문장이 왜 저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랑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시간 또 3개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up! 지금 시작 limestone 5 Top 10